한 번 있어 어! 잘못 보냈어! 안녕 이 프로그램 나와서 목표 하나밖에 없거든요 절대 안 들키기 재현아! 안 들리는구나 안 들리는구나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데뷔 초때부터 해서 계속 눈웃음이 많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일로 했습니다 왜 구름이야? 왜 긴장되지? 구름이 순수해 보이잖아 구름이 순수해 보이잖아 구름이 순수해 보이잖아 순수해 보이고 싶은 거야 원래 순수해서 자신감 자신감이 아니라 사실이라 그래 사실이라 그래 사실이라 그래 웃는 게 좋아 어색할 때 그냥 웃는 편 웃는 모습 이쁜가? 아 되게 난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어색하구나 혹시 이거 혹시 이거 플로팅? 플로팅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플로팅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뻔했는데 약간 휴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오해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남자야 여자 남자야 여자 이거 얘기해줘도 돼요? 글쎄 뭐라 얘기해야 되지?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공유해 볼까? 솔리테어 다리 안 익은 메일이 1496개나 드네 맞아 검정색이 좋아 검정색이 좋아 너 남자지? 너 남자지? 근데 홈 화면 핸드폰 처음 사면 아 미안 재밌다 어플 세팅이 검정색으로 예쁜 거 고르기 잘 나와서 근데 되게 왜 이렇게 말이 많지?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궁금한 거 없고 대답만 할 줄 알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외향적이었어요 아 그래? 여기서 틀어주는 음악은 어때? 별로야 솔직하네 좋아 좋아 사실 제가 이 촬영 오기 전에 몇 편을 봤는데 플레이리스트 공유하면서 되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안 좋은다고 해서 아 이 얘기는 스킵이구나 생각했죠 최근에 마지막 들은 노래가 어머나 어머나 장난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겠구나 그 장윤정의 어머니 어머니래 어머나 좋아하는 취미가 뭐야?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오 보여줄 수 있어? 아이돌인데 음악을 싫어할 순 없으니 아이돌인데 음악을 싫어할 순 없으니 직업이 뭐지? 스케치하는 것만 오 생각보다 잘 그리네 오 기대 오 기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진심이야? 흠 흠 장난 흠 장난치러 나왔나 또 나만 진심이었지 약간 이런 느낌 심지어 너가 그린 게 아니었어? 사실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겁니다 진짜 고민했어 예술이니까 예술이니까 오 유하구나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집에 흠 흠 흠 그림에 진심이네 또 믿었죠? 철성같이 믿었죠? 진짜 생각보다 더 귀엽고 순수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쉽게 사람을 믿는 우리 귀여운 순수한 강아지네요 MBTI ISTP 오 생각보다 많이 비슷한데? ISF 오 ISFP 현실적이고 집에만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이번에 친구 만들려고 나왔는데 못 친해지겠네요 친구를 거부하는 건 아이고 귀엽네 그건 좋아 흠 흠 흠 흠 흠 어 일단 할 마음은 없고요 어 술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포 라디오? 무서운 이야기 그거 알아? 내가 귀신을 못 보는 이유는 귀신인지 모르고 지났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본 적은 한 번 있어 어! 잘못 보냈어! 그 키보드에 항상 히읗과 오가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등에서 땀날 뻔했어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? 헐 언제가 제일 행복해?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해보는 사람에게 꼭 한 번쯤은 질문해보고 싶었던 배우구나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많이 느껴 아이고 요즘 계속 앨범 준비를 하면서 멤버들이랑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더 제가 밝아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서 멤버들이랑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요즘의 행복이지 않을까 아이고 귀여워 멤버밖에 없구나 기분 너무 좋았죠 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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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년도 선배님일 미밀 근데 우리 딜한 거는 어디 갔어? 알려준다며 이러기야? 믿는 것도 거짓말 아니지? 할 수 있어? 오케이 남자 손인데? 딱 잡았는데 되게 나무 껍질 같다고 해야 될까? 일단 아 남자긴 남자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나 지금이랑 많이 비슷해서 반만 이걸 어떻게 알아? 아직 다 못 말했는데 아직 다 못 말했는데 하나 둘 셋 구름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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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쟤네랑 알고 있었어요? 나는 항상 알고 있었지 쟤네랑 하고 있는 거 아니 분명 오늘 아침에 같이 준비했거든요 메이크업을 다른 촬영 있다 그래서 아 촬영 일찍 끝나서 놀러 온 건가? 근데 얘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고 좀 놀리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렇게 길게 토크한 게 처음이고 제일 길었으니까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분명 심지어 촬영 중간에 화장실 갔었을 때 누나는 누군지 봤어요?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손을 터치하고 남자인데? 하니까 누나가 그 뒤에 잘생뿜 이러고 야 너 한국어 잘한다 안 하시네 귀여워 순수해 아이도 순수해요 집에나가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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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ely